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특별하게 추어탕과 스파게티를 결합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전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스파게티와 추어탕의 만남이었습니다 자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스파게티와 추어탕의 만남이었습니다 자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스파게티와 추어탕의 만남이었습니다 자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스파게티와 추어탕의 만남이었습니다 스파게티와 추어탕의 만남이었습니다 스파게티와 추어탕의 attitude 스파게티와 추어탕의 터anto 아마 이태리인들은 스파게티 위에 미꾸라지가 들어있으면 아마 기절을 하고도 남는단 얘기에요. 푸드파이트 김학철 먹방의 끝은 어디인가? 저도 궁금해요. 우차사는 특별 출연했는데 개코는 출연도 못하고 폐지가 됐다니 분합니다. 무안도전도 출연했는데 왜 개코는 나를 섭외 안하고 폐망의 길을 갔는지 이것은 정치적인 음모인가 아닌가? 아마 아닐까? 뭐든지 정치적인 음모라고 하면 안되지. 그래도 경우가 있는 김학철 TV 4분간 소셜이 저같은 숙소에서 너무 맛있어 당황스런 맛이라고나 할까 고객님들이 많이 당황할 그런 맛이옵시다 이름에서 당황 스파게티 아 гу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늘의 음식 한줄표 스파게티와 추어탕의 결합은 당황스럽습니다 맛있다고는 결코 얘기할 수 없는 양심적인 고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시도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웃겨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맛이 아닌데 몰라 몰라